여야 강대강 대치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 또 김혜경 여사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고발 또 특검법을 추진을 공식화했죠. 자세한 민주당의 이야기 김의겸 대변인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변인 맡은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특별히 부탁하거나 당부한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냥 함께 잘 해보자 열심히 하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변인 참 어울리세요. 이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대변인에 어울리는 우리 국회의원이시고. 고맙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특검법인데 이 얘기 먼저 해보면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네 169명이 다 했죠. 다 했는데 지난달 말에 김용민 의원 또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건가요? 네 많이 달라졌죠. 우선 직접적인 걸로 따지자면 얼마 전에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축가 조작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확풀이 붙었고요. 그거 외에도 관저공사 사적 채용 자고 나면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서 이걸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검경은 다 줄줄이 사탕식으로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거꾸로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다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다 더해서 지금 검경뿐만 아니라 감사원까지 나서서 전정부 문제에 대해서 다 이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건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 거구나. 싸움을 하자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유권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당내에서도 이거 좀 신중하자. 이거 하는 거 맞지 않는데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중하자는 입장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거의 전원일치로 169명 전원일치로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결정적 계기가 이재명 대표 회사 그 부분입니까? 특히 어제 보니까 조금 특이한데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까? 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경우가 거의 없죠. 이게 지금 예를 하나를 들자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협박이다. 협박으로 자신이 받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 아닙니까? 주관적인 느낌과 정서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그것도 기소하기 하루 전날? 이건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권 차원에서 특검을 비롯해서 다른 법적인 조처들을 같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경 여사도 어제 검찰 출석에 조사를 받았는데 또 공소시효가 내일입니다. 9월 9일, 6개월이 딱 되는 9월 9일인데 결국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저 흘러온 흐름을 보면 다 기소를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고요. 오늘 내일이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날인데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아마 일괄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후가 국민들께서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한 검찰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당대표 직무 부분 어떻게 비상대응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들로서는 비상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돼서 처음 했던 말이 민생경제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여야 대선 때 공통된 공약이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뭐 gtx 연장이라든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든지 그러한 공통된 공약이 있으니 여야가 우선 이것부터 같이 처리하자라고 저희들이 먼저 어찌 보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런 손길은 아주 야밀차게 그냥 뿌리치고 지금 이렇게 무도한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 저희들로서는 이걸 통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비상대응체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단결 이걸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 중에 하나가 지금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인데 네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이 좀 길어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거 조작 허위경령 내물상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인형 등에 관한 법률을. 너무 길어요. 저도 법률을 공부를 하고 일을 하지만 하여튼 법률이 긴 건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김용민 의원 발의한 법안하고 내용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주거 조작 허위경력 후원 여기에 더해서 관저에 대한 인테리어 문제 그리고 사적 채용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 벌리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하고 사적 채용 문제는 대통령 당선된 이후의 문제이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수사를 했는데 그냥 거달기로 지나가고 말았으니 특별검사라는 게 특별한 검사 아니겠습니까? 검경이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규명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여서 그 세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이 세 가지에. 그렇습니다. 뇌물성 후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호바나 콘텐츠를 하면서 각종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특검 임명이 좀 중요한데 특검 임명을 법안을 좀 보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추천권이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법사위도 중간에 걸려 있고 특검법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일단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보통은 여야가 같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경우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 야당인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었고요. 법을 만들었고 이건 뭐 저희들이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2012년도에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특검 때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법사위 통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해결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9월에는 당장 내일 모레죠. 이제 대정부질문이 있고. 그렇죠. 국정. 또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또 지금 국정조사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게 있으니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거의 60%, 70%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저희들은 국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 잔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사 2년 6개월 동안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기소도 못했는데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몰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이 문재인 정부 편이었나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편이었으면 사실 저희들이 정권을 빼앗겼겠습니까? 검찰 사실 조국 수사 이후로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계속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 행보에 어떤 주력 부대가 검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도이치모터스를 위야무야 그냥 봐줬으니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또 추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구토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어제 한 건데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팔찌, 브러치 주렁주렁 이렇게 막 보석 장식류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거 뭐지? 했는데 이번에 재산 등록에서 그런 것들이 다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인한테 빌린 거다라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진상을 한번 규명을 해보자. 이게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거면 이게 공직자 윤리법 또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니 이걸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어제 저희들이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목걸이라든지 팔찌, 브러치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고발하셨는데 두 가지 궁금해요. 공수처가 중앙지검인지도 궁금하고 또 결국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외환, 내란 빼고는 소추가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죠.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건 기소를 못한다는 거지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니까요. 소추만 못하지 수사는 할 수 있다. 지금 5년 동안의 공소시효가 공소가 중지가 되죠. 기소 중지가 되는 상황이니 그 사이에 증거인밀도 있을 수 있고 또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놓고 나중에 5년 뒤에 이 공소시효가 2027년 5월이면 다시 재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몇 달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직 살아 있을 때 수사를 정확히 좀 해놓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아마 특검 때도 그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검사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네요. 네.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농단 때 사실 특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게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유명세를 탔고 어떤 강골검사로서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자신은 그 특검에 어찌 보면 혜택을 다 누리면서 또 자신을 향한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유를 배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에 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 법적 조치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네.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죠. 검찰이.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대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표절. 표절의 수준도 무슨 조금 권위 있는 걸 갖다가 쓰면 모르겠는데 정치 블로그 갖다가 베끼고 이런 것들을 봐줬다는 건 지금 국민대 당국이 너무 심한 일을 한 거다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 국민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처 그리고 그런 문제까지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추석이기도 하고 앞으로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물가도 급등하고 태풍 피해도 좀 남부 지방에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정쟁만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쓴소리가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런 쓴소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원 의원이 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던데요. 네. 뭐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참으로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재명 대표 또 원내대표 두 분 다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협치를 하고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학생이라고 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치고 저희들은 지금 공부만 열심히 좀 하고 싶어요. 공부만 하고 싶은데. 네. 공부만 하고 싶은데 경쟁자가 공부로는 안 되니까 공부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고 있는 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몇 대 때리고 말면 저희들도 참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 개싸움을 하자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으니 저희들도 최소한 이제 싸움이 중지가 돼야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다고 그냥 싸움에만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재명 대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민생경제와 그리고 정치산업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를 같이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해놓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포항에 내려가서 포항 침수 상황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그런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 민생경제 놓치지 않겠다. 특히 이제 우리 김태년 의원이 민생경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국민들의 어려움 하나하나 경청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명절 때 어디 가십니까? 의원님. 아니요. 어디 뭐 가지도 못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상황이 초긴장 상태여서 마음 편히 좀 추석 명절을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나오면서 상황을 좀 추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